사실 젠투 펭귄은 같이 저렇게 드러나 있게 모여있어가지고 뭔가 보여지는 게 많아.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아. 저..저기.. 엄청 힘주풍 좀 뛰어와. 감축 감춤 뛰어와. 반짝이는 거? 반짝이는 거 좋아한다 그랬는데? 반짝이는 거. 반짝이는 거. 반짝이는 게 뭐가 있지? 아.. 진짜 어쩜 하나같이 다 놓고 왔을까. 자꾸 나한테 올 것처럼 하면서 안 와. 책도 좀 읽고 정리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서 찍고 싶은 장면도 더 정리를 했고 좋지. 좋아. 아주 좋아. 맛보세요. 맛보세요. 어? 다른 뭐하고 있어요? 다른 뭐하고 있어요? 뭐 하고 있겠지 뭔가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한 게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자꾸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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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홍진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.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복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어떻게 하면 안 뻔하게 만들지. 쉽고 재미있게. 가장 쉬운 말인데. 어려워. 그렇지요. 전부 굴속에 다 들어가 있구나. 이게 이제 문제다 이게. 굴속을. 어떻게 해야 한다고. 어떻게 해야 하나. 어떻게 해야 하나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